진정한 승자는 단 한 사람! 간다! 힘을 보여주지. 내 싸움의 영혼을 듀얼! 자, 내 차례다! 카드를 덮어두겠다. 몬스터를 덮어두겠다. 카드를 덮어두겠다.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내 차례다! 오! 카드를 덮어두겠다. 카드를 뒤집어둔 패스. KS. 빌드 마법 발동! 자, 나오느라. 몬스터를 공격표시로 소환! 빌드 마법 발동! 이거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빌드 마법 발동! 카드를 뒤집어둔 패스. 염대! 배틀이다! 지금이다! 몬스터로 공격! 이 녀석의 수법은 간파했다. 버퍼둔 카드를 열기. 함정 발동! 차례를 마치겠음. 가차 없이 간다. 내 차례다! 드로우! 공격해라! 몬스터를 특수 소환! 똑똑히 보도록! 몬스터를 일반 소환!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어설프군! 버퍼둔 카드를 열겠다. 지속 감정 발동! 몬스터 효과 발동!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몬스터를 싱크로 소환! 똑똑히 보도록! 내 싸움에 영원하이!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각오하시지! 내 차례다! 도우! 차례를 마치겠음. 자, 내 차례다! 드로우! 몬스터를 덮어두겠음.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각오하시지! 내 차례다! 도우! 가드를 뒤집어둔 패스! 어디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하겠사! 음! 겨우 이 정도냐? 차례를 마치겠사! 가차 없이 간다! 내 차례다! 드로우! 페스와! 지속 마법 활동! 나와라! 몬스터를 일반 소환! 지속 마법 활동! 페스와! 지속 마법 활동! 차례를 마치지! 자, 공격해라! 각오하시지! 내 차례를! 도우! 해에서! 빌드 마법 활동! 이거야! 몬스터들 공격 표시로 소환! 빌드 마법 활동! 이거야! 몬스터들 특수 소환! 빌드 마법 활동! 연대! 배틀이들! 어딘 맛 좀 보시지! 몬스터로 공격! 우와! 난... 포기하지 않아! 기술이 끝이든! 몬스터로 공격!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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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부터 킹의 길 따윈 없었어 하지만 길이 없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면 그만이다 진정한 제그 아틀러스의 길을 패배의 굴역감으로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서칫한 제그 아틀러스의 길을 서카펀드의 럭을 마인드 섬을 그 자세히